Q. 처음 보는 시계 안녕하세요. 온 리뷰 시계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Olá,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처음 보는 시계예요. 근데 난 시작부터 깜짝 놀랐어. 저희들 빌려왔습니다. 누구? 저희의 점장님 아 점장님이 한 두분 아니에요? 아 여러분이 지금 무난하다. 저희 지원덕점장님 너무 그러면 안 돼.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점장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글자 좀 줄여주세요.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모델. 와 이거 접속하겠다. 나 오늘 안 만질 거니까. 이거 뭐가 그렇게 많아. 완전 남성적이고 브라이틀링. 브라이틀링의 몽불리앙.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요? 공학도들이 차는 시계인가요? 브라이틀링의 브랜드 슬로건 자체가 전문가를 위한 시계.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는 1884년에 스위트 쌍테미에 지역에서 처음 시작한 브랜드고요. 웬만한 브랜드의 이름이 사람이듯이 레옹 브라이틀링에 의해서 시작한 브랜드. 브라이틀링의 첫 공방을 몽불리앙 지역에 세워서 이 모델 이름이 몽불리앙이에요. 1900년대 중반, 40년대, 50년대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감성을 담아서 두께감이 이 정도고 크로노그래프 모델. 두께요. 근데 옆에 뭐 베젤이라고 해야 돼요? 와 이거 엄청 남성미가 남성미가 상관 아니에요.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등판 한번 볼게요. 기차야 뭐 이거? 건물이야? 건물 건물. 이번 22 모델을 팔아서 건물을 올리셨나요? 브라이틀링 공방. 아 이게 공방이구나. 건물. 건물주. 아니 우리 주님보다 높은 게 건물주님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주.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저같이 시야못들은 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아 이 모델이 브라이틀링의 베스트 모델이어서 이 모델로 건물을 올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신 거고. 이제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는 브라이틀링이 굉장히 유명해요. 칠현줄. 굉장히 찰랑찰랑거리고. 엄청 막 아름다운 머릿결 같은. 엄청 아름다워요. 전부 땐 진짜 남성적이고. 헤어 모델 여성분들 보면 전문 헤어 모델 보시면 찰랑찰랑하자 윤기 촥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시계 브레이슬릿이. 그 돔글라스.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는 이런 양면 무반사 코팅의 기술력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면 뭐라고요? 양면 무반사 코팅. 양면 무반사 코팅. 이런 사파이어글라스에는 이런 코팅이 들어가는데 뭐 웬만한 브랜드들. 일부 모델들은 대부분 단면 무반사 코팅인데 이건 양면 무반사 코팅이어가지고 그 빛의 이런 투과율이 99.99% 정도. 그래가지고. 브라이틀링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 우리 가끔 호텔 입고 들어갈 때 부딪힐 때 많아. 이것도 부딪힐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머리 빡.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로노그래프 모델로 이제 100분의 1초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빨간색이 가운데 원에서. 그리고 이거는 브라이틀링 인하우스 무브원트 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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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틀링 첫 번째 무브원트겠죠. 그래서 파워리저브가 70시간으로 굉장히 긴 편이고 시계 브랜드 중에 튜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튜노? 튜더. 튜더. 롤렉스의 자회사 브랜드인데 이 무브먼트가 튜더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좋은 무브먼트예요. 그럼 한번 꺼볼게요. 작동하는 걸 이렇게 탁 돌아가는 이런 영상. 간지나는 영상. 근데 이거 점장님이 착용하고 계신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착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완전 새 건데? 잠시 벗겨왔어요. 아니 영상을 봐서는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구입하신 지 꽤 된 거예요. 엄청 깨끗해요. 지금 보시면 2년 조금 안 됐어요. 1년 8개월 전 엄청 애지중재 하시나 보다. 지금 엄청 깨끗해요 보시면 저희 깨끗하신 지원자 점장님 독특한 베젤 이제 슬라이드 룰이라는 건데요 브라이틀린 거에요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양방향 회전 베젤 그냥 이거는 회전이 되는데 이 안쪽 테두리에 있는 숫자들 보이시죠? 이 안쪽에 다이얼에 있는 이거랑 바깥쪽에 돌아가는 숫자들 보이시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곱셈 마일이랑 킬로미터를 변환 시간 측정 등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를 실제로 브라이틀링 하면 굉장히 파일럿 워치로 유명한데요 파일럿들이 착용을 해서 이제 딱딱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든 그게 그냥 간지 아니에요? 요즘은 다 해주잖아 디지털로 지금은 개간지 개간지야? 디자인 자체에서 오는 중후함과 요즘에 뇌생남, 뇌생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여기 기능이 많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약간 뇌생남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것 같고요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넣어서 어울린다 슈트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마치 가죽 점퍼에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인데 슈트에도 엄청 잘 어울립니다 제가 볼 땐 성격이 보통 깔끔하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몇 밀리라고 그랬지 아까? 40밀리라 아 그리고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는 브랜드 특징 중의 하나가 이제 연간 생산량 100% 전부 다 COSC 인증을 받고 있어요 아 프라이드가 엄청나겠네요 프라이드가 엄청나고 전문가적이고 정확한 시계 그래서 연간 생산량이 약 15만개니까 15만개 정도가 전부 다 COSC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인증을 못 받은 애들은 그럼 폐기하나요? 폐기하는 거 다 줬으면 좋겠다 도자기 장인들이 막 깨듯이 인증 받게 계속 만들겠지 다시 만들어라 푸쉬고 다시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대 얼마나 합리적이냐 혹은 얼마나 비싸냐 중요한 순간입니다 브라이틀링은 제가 뭐 고급 브랜드의 차에도 제공된다는 얘기가 있고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는 벤틀릭 벤틀릭 고급 모델의 싹 내부에 들어가는 시계 브랜드예요 벤틀릭의 어떤 모델이 스칸디나비아에 36개월 미만의 송아지 가죽만 쓴다는 얘기 브라이틀링의 시계 라인 중에서 고급 라인인데 벤틀리라는 라인이 있어요 혹시 형제? 아니 아니요 협업이죠 비 들어가니까 나는 오랫동안 협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벤틀릭 차주분들 브라이틀링 많이 구매하세요 벤틀릭을 탈 정도면 뭐 저도 언제 만났을 때 물어봤는데 벤틀리를 타고 있어서 샀다고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분도 부럽습니다 멋있네요 벤틀릭을 타는데 브라이틀링을 구매한다 이거 기본 1000만원 넘는 거 아니야? 1280만원 보겠습니다 조금 언더입니다 1100만원?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브라이틀링의 몽불리안은 1100만원 선입니다 아 가죽 모델로 판매되어 있느냐 브레이슬리도 최화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전후에요 음 알겠습니다 오 점장님 능력자신데요 1100만원짜리 시계를 이거 봐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신 건데 차 한 대 값인데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 리뷰 시계편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페이스북 좋아요 네이버 TV 구독하기 복합했습니다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계를 뽐내고 싶다면 이제 더 이상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카카오톡 온 리뷰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친구 축하하셨나요? 들어와 친구 축하하셔서 문의하시면 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관계자분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톡 온 리뷰에서만 여러분들의 시계를 뽐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